6년 넘었어요 한국에서 사셨다고 했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당신의 문제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데 있어요 진짜요? 나는 몰랐어요 한국에는 뭐 2011년에 아니잖아요 2003년에 죄송합니다 2010년에 여기 영국에 와가지고 2003년에 한국 갔다 2010년까지 한국에 살다가 그 다음에 2011년에 영국에 와가지고 다 잘 나가요 김치전 이게 파전 하나에 1파운드입니다 비빔밥 비빔밥 돌솥비빔밥 떡볶이 그 다음에 월베스 두부 떡볶이는 어차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네요 안 좋아하는 거 없어요 여기 한국 음식 다 좋아해요 진짜 이름 나미투요 나미투 상관없습니다 비빔밥 나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면 나미사를 꼭 찾아주세요 넣으세요 들어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들어aan 미안 봄 د 뱅 인사 차 날 fluor 손 과연 이번